2019년 예산은 민선 7기의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공정평화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서 새로운 도정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고 이익 보지 못하는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 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는 공정한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서 불공정 관행 협화에 각별히 중점을 두게 됩니다. 큰 저항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를 돌파하는 것이 1300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여기고 굳건하게 도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